Stephan, MGM 어우 어후 어우 N JC, N JC로, 좀 굴리는 판단 해야되나 모르겠는데 내가 유심하게 이것도 좋은데 너무 치렀하게 살았어 않았어. 이때까지다. 나이스 잘 잡죠? 고맙다 친구야. 피관리.. 나는 피관리가 중요한 사람인데 니가 나를 해줬어. 나 1등 하겠는데? 잠드. 하트. 펜타. 케이다. 뭐 있나? 어 복제기 리롤덱 할까요? 리롤덱 뭐 맛있는게 있을까요? 이모? 이모 살쓸 아 왜이렇게 이모가 하고 싶냐 나이스 천천히 리롤 검스 아이고 면을 먹기요 아우 이모 이모스 너무 좋지 졸라 세졌는데 나 지금 좀 안아프게 감시자 꺼져 얘가 졸라 성댕이 졸드 난 이모야 철형제 하나 써야되고 백스 메인으로 봤을때 알파 안되겠죠? 오켓다지 이모 이모 왔고 아우 좋아요 아 좋아 이모들 성실하네 성실하네 아 나이스 안아프게 짚죠 럭스야 해줘 니가 이겨야되 오케이 여기서부터 일관성 나이스 이모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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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보다는 통신 저바랄릴라 영웅그럼 미친 알바잖아 변대장이 맞아 변대가 맞아 괜찮은거 같긴한데 나이스 황술치 너무 좋죠 그만하잖아요 변대에 치명타 확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어 요리크 못본치 하는게 가장 마음 편하긴 한데 아마 니코를 내가 만잡고 있어서 헉 안나오나보다 그냥 니코를 니코를 하나 쓸까 야 팔고 자제력 졸라 좋은 새끼 니코를 니코를 이거는 다음 턴에 그냥 야 무무삼성을 찍자 이거 버리고 오죠 하고 업치고 넘어가자 아 어떡하냐 이거 아 무무선받자가 당장 세거든 근데 내가 니코가 두개가 남을거야 그쵸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형 다 찍고 넘어가게 나을거 같은데 아니다 무무선받자를 받고 니코를 두개를 땡으로 얘한테 찍는다 아음 너무 애매하다 그쵸 이거 이모가 아니고 펜타로 빼죠 최대한 일단은 당장 변백은 맞아 변백은 맞아 이건 맞아 펜타문무하고 팔을 친다 난 돈이 많아 연승을 지금 하면 난 돈이 많아 난 그러면 많이 돌릴 수 있거든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맞아주는거 좋고 근데 여기 지금 턴에 내가 좀 약할수도 아 하자 아이고 암흥무가 해줘야될 때여서 이거 암흥무 삼바자로 잘 갈았다 그쵸 무무삼성 아니었으면 졌겠죠 제가 그쵸 네 아 아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거울 너무 좋죠 하나 남았어 레드가 맞는거 같고 이것도 좋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음 일단 펜타 이렇게 넣고 뽀삐한테 하고 뽀삐도 탱템 주자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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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까빠로 나중에 만들 수 있는거 하고 음 아아 맛있다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팔에픽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스 거울 백스도 진짜 좋다고 했죠 이게 그냥 구원을 미친데 있어 진짜 봐봐 공포에 또 걸렸어 두번 걸렸죠 거기 암흥무한테 마킹당했죠 이러면 끝이야 암흥무도 이 속박이 있어서 그냥 비에고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예 말 안되잖아 팔에픽이 그냥 플레이가 10렙도 가볼까 지돌이 하나 넣고 오 찡스총 좋아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워커 하자 워커 일라오 이성이었으면 절대 안 짓는데 이건 모르겠다 얘도 3전투에 카소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소스만 봤을 때는 제 상요 아니에요 데미지 자체나 그죠 죽잖아 딜링이 그죠 여기가 좀 오히려 근본 아칼리 카소스 쪽이 카운터 벽이다 좀 해줘 불그레이저를 안먹었으면 제가 큰얘기였을텐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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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가 이렇게 돼서 암흥무가 들어갑니다 라인이 아까 그 구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구원 받았죠 네이스 깔끔하게 우리 앞라인들이 이겨준다 해줄걸 해준다 네 임피직스 이성 아니죠 어우 이성이야 존댓네 이거 아 나도 일라오 이성에 거결룰뽑비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서로 밸류가 업그레이드 됐다 그죠 응 지면은 어차피 구도 보고 보죠 이기면 돈 안쓰고 지면은 바로 한 번에 다 털어가지고 쓰레시 이성 요리기성이라도 맞춰야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안보이는데 전투구도가 안보여서 이게 쩌 됐네 내가 저도 어떻게 지는지 안보이는데 HP도 이거 안질 것 같은데요 이러면 나이스 독격을 얘가 딜이 얘 메인으로 가서는 이제 결코 안돼 그죠 이모 소나 안 소나 이상 뜨겠냐고 딜소나 그죠 유기모 딜소나 뜨면은 바꿔본다 유기모 딜소나로 가본다 근데 뭐 백스도 너무 좋아서 나이스 좋아 거결판다까지 너무 좋았죠 아으씨 이거 어떡하냐 크라운가드 아이 그냥 쇼진소나 아이씨 모르겠다 크라운가드 아이고 해볼까요 재밌으니까 재밌자노 뒷손 한번 해보자고 우리 그죠 재밌자노 1등해서 뭐합니까 재미를 느껴야지 딜소나 한번 해보자 어 이러면 딜템 더 줄걸 그랬다 나 원빵나서 뒤지겠는데 이세기 궁을 3년뒤에 쓰네 10년 어차피 촉수에 다 막히거든 절대 하지마세요 카스 했으면 그냥 이겼네 필수 나오죠 죽을지도나 죽을지도나 야 제가 실험 다 해드렸어 다시 뽑자 개버러지렴 진짜로 니가 하는게 뭔데 진짜 버러지다 너네 아니 카스 안나오면 나 죽는데 근데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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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졌다 나 졌다 아이구 씨 졌다 너이스 안돼 씨 어 아이고 내가 간 2점이 없는데 10레벨 이기면 인정 10레벨 10레벨 2점이 없잖아 그쵸 애초에 10레벨 콜드게임인데 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 시원하지 벌써 한번 썼지 그래도 아니 얘네가 구원에 몇틱 버티느냐 이거 차이도 커가지고 아 이긴거 같다 와 역시 이모는 카스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쏘나 이 버러지같은 진짜 깔끔했지 모든 데이터 다 쌓았지 실험까지 하고 10레벨에 그쵸 깔끔하게 그냥 미쳤지